평균 야뉴얼의 불이 더 높은 것입니다. 세계의 물이 40%로 10년에 낮아져서 제가 찾아온 이유는 아주 중대한 임무에 참여할 우주 생물학자가 필요해서입니다. 바래기지입니다. 달에 착륙한 후 여러분들의 임무는 기지 안에 남아있는 중요 샘플을 회수하여 지구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바래기지로 이동한다. 구조선 이미 출발했다고 해. 아직 시간이 있어. 우린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 우선 임무에 집중한다. 기지 내 상태의 전수조사는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요 지금? 도대체 이거 뭐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나. 제작님 전방에 생체 진도가 다가옵니다. 지금 바로 포업입니다. 뭐였을까? 이상한 점이 한두각지도 아니에요. 만약 정부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면요. 정말 이번 임무가 성공하길 바라시는 게 맞나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들 파워부 입고 기다리고 있어! 전화시로 보내고 귀신이 계속 먹돌입니다. 이거줘요. 보내주세요. 고마워요. 한 번에 불의가 고마워요. 빨리 와.